자 엑셀 림 빼고 아펙트들 빨간불 들어왔어 브레이크 발언지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핸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속도 더 줄여요 더 줄여 클러치 밟지 마세요 더 줄여 더 줄여 클러치 밟고 정지 자 2단 바꿔요 2단 뒤로 밀려요 아유 들면 안돼 들면 안돼 자 클러치 밟고 시동 걸고 방클러치 언덕이잖아 방클러치 브레이크 떼고 자 차분히 참차하게 시동 걸어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자 방클러치 브레이크 떼지 마세요 됐어요 기다려요 브레이크 떼세요 이제 그렇죠 클러치 잘 들어요 으 오늘 2시간 수업 이시죠 뭐 경찰 공무원 같은 거 이래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매일 쭉 다 해요 근데 아빠가 아빠 일정 일정 다 해요 혹시 모르는 날 생길 수 있습니다 일정 많이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어 조금 어려웠어요 어 그쵸 음 자 설명할게요 도로주행은 100% 전자채점이 아니고 요 이제 채점기로 뭐 요게 채점기에요 채점기를 이제 할 건데 도로주행은 100% 전자채점이 아니라 30%는 어 어 시동 채점으로 하고요 자 일정 보통 자 보시면 추우면 이렇게 자 이렇게 코스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a b c d 4개 코스 중에서 하나의 코스를 랜덤으로 시험 봅니다 그리고 길이는 한 대충 5.2키로 정도 돼요 100점 만점에 70점이 합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컴퓨터가 코스를 정해줄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행 시작 있고 이렇게 감점 항목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요런 것들은 다 수동 감점이에요 눌러 가지고 감독관이 눌러서 클래치 한번 밟아 보세요 의자 괜찮은지 멀어요 멀어요 클래치가 안 밟아 좀 더 당겨 보세요 밑에 제대로 탁 올려 가지고 예 당겨지죠 밟아 보세요 괜찮아요 자 엑셀 한번 저기 앞에 보면서 rpm 2000까지 한번 올려 보세요 rpm 한번 봐봐요 사살 2000을 맞춰 계속 유지해 봐요 아까 저처럼 계속 밟으면서 유지해 봐요 그치 그렇게 조금만 더 계속 밟아 놓지 말고 더 조금만 더 밟아 봐요 됐어요 이제 앞에 보세요 유지하면서 소리 집중하세요 이 소리에 기어 변속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편안하게 계속 유지해 봐요 그 다음에 3000까지 올려 보세요 조금만 더 올려 보세요 됐어요 그 정도 유지 요렇게 하면 감점이라는 거예요 시끄럽죠 되게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기어 변속 해야 돼요 무지껏 알겠죠 됐나요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그리고 브레이크 이렇게 발언지세요 편하게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요거 내리면 안 돼 이제 도로주행에서는 장내 기능은 상관없지만 도로주행에서는 갑자기 사람 나오면 바로 밟아야 되는데 내려놓고서는 못 밟아요 항상 이러는 거고 자 브레이크 떼 밟아 브레이크 떼 밟아 엑셀 밟아 떼 그러니까 내가 자 엑셀 떼세요 이러면 브레이크 가는 게 아니라 엑셀을 떼는 거예요 엑셀만 떼도 4단 넣고 50km 달리다가 내가 엑셀만 떼도 속도가 줄어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엑셀 떼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떼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자전거도 페달 안 돌리면 속도 줄잖아요 오로마기서나 평지에서는 똑같은 원리에요 자 이제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들면서 버튼 자 클러치 밟고 2단 꽉 밟고 자 클러치 후진 할 일 없으니까 안 들어가요 버튼 손 쳐 보세요 이걸 누르지 않으면 후진 안 들어가요 제일 왼쪽으로 하는 그렇죠 클러치 꽉 밟고 2단 이제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엑셀로 가세요 한번 밟아보세요 앞에 보고 밟아보세요 조금만 더 소리 조용하게 조금만 더 힘 조절하세요 여기서 이제 클러치 드세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에 보면서 앞에 보면서 전체를 들으세요 그렇죠 다 들어요 핸드로 두 손 잡고 이제 브레이크 바로 얹고 멈출 거예요 클러치 밟고 꽉 그렇죠 중립 중립 기어 중립 왼발 들고 필요 없어요 왼발 자 기어를 뺐을 때는 바로바로 팍팍 떼도 돼요 아셨죠 그리고 밟을 때는 무지금 빨리 꽉 아셨죠 뗄 때는 출발만 천천히 또는 저단 바꿨을 때만 천천히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자 기어를 힘을 주지 말고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도 들어가거든요 가볍게 클러치 꽉 밟으세요 네 꽉 안 밟으면 뒤들어 안 들어가요 손가락 하나로 들어가요 그죠 들 밟으면 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자 2단 넣고 자 브레이크 떼면 안 돼요 밀리죠 당연히 언덕이니까 반클러치 됐어요 그만 거기가 반클러치에요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만 떼세요 됐어요 자 여기서 하나 브레이크는 다 떼세요 자 뒤로 밀리죠 스탑 정지 지금 뒤로 밀리는 건 어떻다 클러치가 반클러치가 완벽하지 않다 그죠 다시 클러치 들어 브레이크 밟고 계세요 자 클러치 들어 보세요 조금만 더 아 클러치를 조금 더 들어 보세요 브레이크 밟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됐어 자 브레이크는 떼세요 자 클러치 자 안 올라가면 약간만 더 들어 보세요 1mm만 들어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좀 더 들어 보세요 1mm만 그렇죠 너무 많이 들었다 다시 클러치 밟고 시동 걸어요 음 자 클러치 꽉 밟아요 예 클러치 꽉 밟아야 돼요 자 반클러치 조금만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됐어요 브레이크 떼세요 자 하나 둘 올라가죠 들면 안 돼 아직 들면 안 돼 조금씩 드세요 이제 다 들어도 돼 다 들어도 돼 다 들어도 돼요 자 여기 연습할 거예요 경사로 안 되면 안 되니까 클러치 다 들어도 돼요 자 왼쪽 사이드미러에 차 없죠 자 돌리고 그렇죠 그렇죠 자 왼쪽으로 할 거예요 자 왼쪽으로 돌리고 돌리세요 왼쪽 보면서 더 돌리고 그렇죠 핸들은 뭐 나쁘지 않아요 풀고 자 우측 깜빡이 켜보세요 그렇죠 클러치 밟고 꽉 밟으세요 그렇지 브레이크 살짝 조금 더 브레이크 조금 더 갑시다 너무 빨리 밟았다 자 출발해 되죠 브레이크 떼고 반클러치 네 클러치 너바에 들었어 클러치 밟아 클러치 밟아 왼쪽 차 오는 거 봐야죠 클러치 너바에 들었어요 다시 시동 걸으세요 네 내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가 브레이크 밟아도 안 꺼져야 돼 시동이 반클러치가 안 되면 시동 꺼지는 거예요 아셨죠 너무 많이 든 거에요 그렇지 많이 든 거지 출발 우리 장르 기능 하듯이 어 또 많이 든다 너무 많이 들어요 다시 밟으세요 시동 자 됐어요 클러치 조금만 드세요 자 좀 드세요 됐어요 그만 드세요 이렇게 하라고 더 돌려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제가 밟아도 안 꺼져야 된다고 더 돌려요 더 돌려야지 넘어가면 되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라는 얘기에요 이제 풀고 풀고 크러시 다 들어 이제 왼쪽으로 자 돌립니다 핸들 조금만처럼 천천히 돌려요 팍팍 돌리면 차가 휙 휙 휙 출렁거리니까 너무 핸들 한 번에 딱 이렇게 할라 가지 말고 아까 제가 돌린 거 봤죠 천천히 조금씩 왼쪽 보면서 왼쪽 보면서 돌려요 왼쪽 가습 구간 해야죠 풀고 자 오른발 엑셀로 가고 붕 붕 붕 클러치만 밟고 3단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3단 떼고 클러치 떼고 다시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쓰면서 브레이크 쓰면서 클러치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떼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돌려요 잘했어요 왼쪽 보면서 항상 내가 꺾는 부분을 봐야 돼요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네 다시 너마이 핸들 꺾었다 조금씩만 자 다시 마찬가지 엑셀 밟고 붕 붕 붕 좀 더 밟아요 클러치만 밟고 3단 다시 브레이크 클러치 떼요 클러치 떼야지 그렇죠 다시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살삭 쓰면서 클러치 떼고 브레이크 떼고 둘 다 떼세요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요 자 출발점 갑니다 안에 클러치 밟고 있어요 자 정지 이렇게 기어 중립 클러치 꽉 떼세요 이제 클러치를 더 꽉 밟아야 돼요 발은 브레이크 놔두고 브레이크 떼면 안 돼요 브레이크는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클러치 밟고 2단 자 엑셀 밟으면서 자 클러치 조금씩 드세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오케이 너무 세게 밟지 말고 엑셀 엑셀 살짝만 밟는 거예요 클러치 다 들어요 필요 없어요 자 클러치만 밟고 꽉 밟아요 이제 브레이크 밟고 기어 중립 왼발 들고 필요 없어요 기어를 뺐기 때문에 다시 클러치를 꽉 밟고 2단 자 방클러치 됐어요 그만 너무 많이 들었어 자 클러치 꽉 밟아요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떼면 안 돼요 클러치만 밟는 게 아니라 언덕이잖아요 브레이크 밟아줘야 돼요 아셨죠 다시 방클러치 방클러치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조금만 더 됐어요 브레이크 떼고 자 하나 둘 뒤로 밀리면 클러치 약간만 더 들은 거예요 약간 더 그렇지 됐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 자 다시 시동 걸고 네 자 차에 동력이 붙어져야 돼요 얘가 매끄럽게 톱니가 물려서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빨리 들면 돌다가 이 차가 무거우니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방클러치 됐어요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약간만 더 들어 봐야 됐어요 조금만 더 1mm 그렇죠 기다려 그대로 유지 그대로 유지 조금만 더 들어가요 1mm만 그렇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다 들어야죠 필요 없어요 그걸 좀 더 빨리 언덕을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엑셀을 좀 밟아주면 돼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클러치 깍 밟고 브레이크 살살살 떼고 브레이크 떼고 조금만 더 갈게요 브레이크 떼고 아이고 떼고 다음에 조금만 더 가도 돼요 기어 빼고 멈춰 있을 때는 반발 들고 그렇지 계속 클러치 밟고 있으면 다리 아프니까 다시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약간만 늘어요 네 됐어 다시 클러치 밟아요 그렇죠 그럼 굴러가잖아요 관성이에요 이게 한번 정지했다가 정지했다가 자 좌우하고 안전하죠 반클러치 됐어요 그만 이제 브레이크 브레이크만 조절하면서 가세요 자 돌리세요 돌리세요 왼쪽 차원화 보고 안오죠 오른쪽 꺾으세요 꺾어요 더 돌려 그렇죠 오케이 좋아 좋아 브레이크 힘 빼요 브레이크 힘 빼 브레이크 힘 다 빼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조절하라니 이게 오케이 이제 클러치 들고 왼쪽 이런 식으로 왼쪽 아시겠죠 조금씩 감을 잡을 수 있죠 클러치 밟고 2단 그렇게 하면 4단이야 항상 항상 이 기어는 3단과 4단 사이 있거든요 수평과 수직으로 수평 수평 수평과 수직 아셨죠 수평과 수직 3단 낼 때는 한번 셨다가 밀고 4단 그냥 바로 들어가고 2단 들어갈 때는 한번 셨다가 수평과 수직 1초만 셔주세요 바로 내려가면 잘못 들어가니까 자 2단 넣고 자 엑셀 밟으면서 자 엑셀 밟아요 아니 지금 떼면 안되고 엑셀 밟으면서 이제 클러치 잘 들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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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돌리고 3단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예 떼고 클러치 다시 2단 클러치 밟고 2단 클러치 잘 들고 들고 그렇죠 오케이 자 클러치 꽉 밟고 푹 브레이크 누르고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예 자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지금 하나 둘 셋 초록불 들어왔어요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면 안돼요 브레이크 떼면 안돼요 옆으로 그렇죠 방클러치 됐어요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밟아 아니 클러치 들면 안돼 클러치 들면 안돼 클러치 더 들면 시동 꺼져요 그 느낌 알아야 돼요 자 클러치 들고 됐어요 조금만 조금만 더 들어 됐어요 오른발 엑셀로 가고 뒤로 밀려 당하지 마세요 엑셀 살짝 밟아요 클러치 약간만 더 들어봐 그렇지 그만 그만 다시 클러치 밟고 어렵죠 네 그것만 어려운 거예요 조금 익숙해지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방클러치 됐어요 너무 많이 들었다 다시 클러치 밟고 자 방클러치 됐어요 어우 다시 괜찮아요 괜찮아 그 느낌을 알아야 돼요 다시 방클러치 됐어요 자 됐습니다 오른발 엑셀로 가고 뒤로 밀리면 당황하지 말고 클러치를 약간만 더 들어요 그렇지 그렇지 엑셀 너무 세게 밟지 말고 됐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이제 클러치 다 떼도 돼요 필요없어요 그게 이제 이 방클러치가 뭐냐면 클러치를 반만 드는 게 아니라 동력을 일정 정도 연결을 해 주고 일정 부분을 끊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을 한 30% 주고 70% 끊고 이것도 반클러치 동력을 40% 주고 60% 끄는 것도 반클러치 동력을 20% 만 주고 80% 끄는 것도 반클러치 이해되셨죠 근데 언덕 같은 경우는 클러치 밟고 깍 밟고 정지 중립 안 빠지는 거는 클러치 꽉 안 밟아서 그렇죠 꽉 밟아야 돼요 다 드시고 왼발 다시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살짝만 클러치 좀 들고 반클러치 그 상태로 시험을 시동을 건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거 채점기는 볼 수는 없어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자 들렸죠 그러면 좌측 깜빡이 그렇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계기판 보면서 됐죠 자 그리고 기회를 넣기 전에 왼쪽을 보고 차가 오는지 안 오죠 그리고 이제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출발 이렇게 클러치 다 들고 왼쪽으로 나갑니다 요 정도면 깜빡이 끄고 끄세요 아니 아니 도로 나간다고 깜빡이 끄세요 이렇게 알겠죠 도로 나갑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클러치 밟고 클러치 떼지 마세요 좀 더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 떼세요 좀 더 갈 거예요 더 가야 돼요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쪽 차들이 우리를 봐야 되거든 자 이제 브레이크로 정지 자 기어 중립 네 왼발 들고 여기 빨간불 되면 갈 거예요 저쪽에 빨간불 초록불 보이죠 그게 바뀌어도 여기 같이 바뀌어요 네 자 클러치 밟고 자 2단 넣을게요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1단 들고 출발 지금요? 네 가야지 자리에 들어왔어요 왼쪽 돌리고 앞에 보시고 풀고 빨간불 들어왔어요 그치 엑셀 밟고 덤도 밟아요 클러치 밟고 3단 네 됐어요 떼세요 엑셀 밟지 말고 브레이크 힘 빼고 그대로 갑니다 힘을 빼세요 클러치 안 밟아도 돼요 클러치 떼세요 이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살짝 누르고 2단 바꿔요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2단 바꿔요 클러치 깍 밟고 네 이제 클러치 잘 들고 오른바로 엑셀로 클러치 들고 클러치 들고 다 들고 붕 클러치 밟고 3단 천천히 넣어도 돼요 빨리 안 넣어도 돼요 엑셀 밟고 더 여유 있게 넣을게요 쭉 속도 올려요 쭉 더 올려요 더 더 더 더 더 클러치 밟고 4단 여유 있게 부드럽게 엑셀 밟고 클러치 떼고 속도 올리시고 멀리 보고 옆에 차 보지 마시고 속도 조금만 더 올릴게요 50km까지 올려야 돼요 핸들 조금만 더 가볍게 멀리 보시고 앞차고 안전거리는 30m 이상 띄우시면 돼요 이 정도 띄우면 돼요 모단은 늘 필요 없습니다 자 엑셀 밟고 앞에 차들 빨간불 들어와서 브레이크 발언지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핸들 왔다다 하지 말고 속도 더 줄여요 더 줄여요 클러치 밟고 더 줄여 클러치 밟고 정지 자 2단 바꿔요 2단 방클러 뒤로 밀려요 아유 들면 안 돼 들면 안 돼 자 클러치 밟고 방클러치 언덕이잖아 방클러치 브레이크 떼고 아유유 자 차분히 참차하게 시동거리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방클러치 브레이크 떼지 마세요 됐어요 기다려요 브레이크 떼세요 이제 그렇죠 클러치 잘 들어요 우리 배웠잖아 아까 언덕에서 엑셀 밟으시고 엑셀 밟으시고 더 밟아요 더 밟아요 클러치만 밟고 3단 엑셀 밟지 말고 이제 엑셀 밟고 클러치 떼세요 엑셀 밟으세요 점점 밟으세요 핸들 힘 떼요 자 클러치만 밟고 4단 엑셀 밟으세요 클러치 떼고 엑셀 밟으세요 쭉 천천히 브레이크 발언지고 손톱 조금씩 줄이세요 좀 더 줄여요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꽉 밟아야 클러치 있는 힘껏 클러치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들어갈 필요 없어요 브레이크로 조금만 더 좀 더 정지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자 이런거는 지금 내리막이잖아 이런거는 브레이크를 떼도 상관없잖아 근데 아까 거기서 오르막이에요 뒤로 밀리니까 꺼져 버리는 거예요 클러치 확 들어 버리니까 우리 경사로 아까 버스 연습했죠 거기 똑같이 하셔야 돼 클러치 꽉 밟고 2단 2단 엑셀 밟으면서 클러치 전체 들어요 3단 클러치만 밟고 엑셀 쭉 밟고 쭉 속도 냅니다 쭉 클러치만 밟고 4단 클러치되고 엑셀 밟고 네 속도 쭉 더 내봐요 속도 자신감있게 핸들 조금만 더 가볍게 이 정도 속도 위지 네 액셀 계속 밟고 네 ~~ ~~ 에어 네 어 뷰티 계속 까두세요 자 앞에 신어둔 무슨색? 브레이크 발언지고 힘은 빼세요 다시 엑셀 살짝 밟고 천천히 브레이크 발언지고 아니 엑셀 안 밟아도 돼요? 차 갑니다 차만 똑바로 가게 해주세요 다시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브리핑 빼고 그대로 가요 그대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누르고 더 누르고 브레이크 힘 빼고 2단 바꿔요 다시 클러치 들고 엑셀 밟고 9 3단 엑셀 밟고 그렇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2단 바꿔주는 거예요 속도 떨어지면 3단으로 계속 깔게요 4단 늘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엑셀 좀 더 밟고 1단 엑셀 계속 밟고 속도는 마지막 멘트부터 줄입니다 엑셀 밟고 아무것도 밟지 마세요 엑셀 힘 빼고 이속도로 갑니다 그렇죠 이속도 왼쪽 보지 말고 끝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기어 중립 제한속도 80km 구간입니다 이거 언덕이에요 클러치 방클러치 하고 브레이크 떼야 돼 자 2단 넣고 2단 넣고 3단이요 2단 넣고 방클러치 됐어요 그만 들면 안 돼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다 들어 이제 엑셀 밟고 3단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그렇죠 엑셀 밟고 좌측 깜빡해요 자 왼쪽 보세요 차 업자 앞에 보세요 깜빡이는 하나에 한 칸씩입니다 깜빡이 끄고 클러치만 밟고 4단 그렇죠 엑셀 밟고 자 좌측 깜빡이 키세요 자 왼쪽 보세요 차이저 앞에 보세요 엑셀 힘 약간 빼세요 자 왼쪽 보세요 차이저 앞에 보세요 다시 왼쪽 보세요 브레이크 발언지고 깜빡이 끄고 깜빡이 끄고 클러치 들어가고 정지 중립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시고 엑셀 밟으면서 엑셀 밟으면서 그렇죠 천천히 기어가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클러치 꽉 밟고 그렇죠 엑셀 밟고 클러치만 밟고 3단 그대로 1차로 클러치만 밟고 클러치만 밟고 4단 그렇죠 이 정도 속도만 유지해요 더 안 밟아도 돼요 한 50 정도 이 속도 유지 엑셀에 힘 빼봐 봐요 또 속도가 줄 거야 계기판 보지 마시고 커버길에서 계기판 보면 안 돼요 속도감을 느끼라는 얘기 엑셀 살짝 밟고 이렇게 속도를 줄일 때는 굳이 브레이크를 안 싸도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없을 땐 아무것도 멀리 보시고 좋아요 여기서 좌회전 할 때 2단으로 그냥 돌면 돼요 달려오다 돌 때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지 우회전은 3단으로 돌아서 돌아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직각으로 꺾이면 우회전은 2단하고 좌회전도 멈췄다 돌 때는 2단으로 그냥 돌면 돼요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데 좌회전 들어와 있으면 4단 놓고 하다가 3단 정도 바꿔주고 지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강점 먹죠 차가 출발하진 않아요? 출발 크러치만 안 되면 안 가잖아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으면서 그대로 따라 돕니다 왼쪽 그만 밟고 이렇게 엑셀 살짝 조금만 더 밟아 봐요 그렇지 요정도 유지 20km 유지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속도 올리고 이제 크러치 밟고 3단 다 떼고 엑셀 밟고 여기서 쭉 올리고 클러치 밟고 4단 지금도 왱 하죠 그죠 엑셀 안 떼서 그래요 엑셀 꼭 떼주셔야 돼요 멀리 보시고 요거 신호 다음에서 유턴 할 거예요 약 50m 앞 유턴입니다 속도 그대로 유지 직진 아 여긴 직진 여기서 유턴 아니에요 유턴 그림이 있어야 돼요 여기 유턴 그림이 없거든 자 학원 차들 돌고 있죠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150m 나오면 깜빡이 켜고 자측 깜빡이 켜고 유턴도 자측 깜빡이 켜야 됩니다 자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를 약간씩 줄입니다 20km까지는 줄여야 돼요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노란색에서 돌면 실격이니까 점선까지 갑니다 좀 더 좀 더 브레이크 잘 쓰시고 여기서 이제 정지 됐어요 그만 기어 중립 왼발 들어도 돼요 자 유턴 편집판 저 보이죠 오른쪽에 위에 유턴 그림 있죠 밑에 자회전시 유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하살표 들어왔을 때만 유턴이 되는 거예요 유턴은 왼쪽 보이죠 저 3차로로 들어갈 거예요 3차로 끝에 저 뒤에 학원차 한번 봐봐요 뒤에 학원차 있죠 거기 들어가면 시험 끝나는 건데 A코스가 자 우리 아까 방클러치로 해가지고 우회전했던 거 기억나죠 아까 우리 학원에서 우회전 방클러치하고 그렇게 돌면 돼요 핸들은 다 돌리세요 자 클러치 깍밟고 2단 넣고 핸들 다 돌려 다 돌려요 방클러치 됐어요 그만 브레이크만 떼요 브레이크를 떼야지 그렇죠 그렇죠 브레이크 살살 밟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조금씩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클러치 꽉 밟고 우측 깜빡해요 그리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마무리 정지 기어 중립 주차브레이크 올리고 그리고 시동 끄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